자세한 가격은 중간에 poblus에서 클래식을 써야 해요 응, 이게 병원에 오, 신씩 하네 이걸로 뭐하려고요? 쫄리먹어, 한마디로 썰어서 해먹어 병원 손질을 해 이건 내장 안 따도 돼 아, 병원은? 응 그냥 가위로 그렇게 잘라줘 이렇게 잘라. 간단하네? 손질이? 손질이 간단해? 이게 맛있어. 비린내도 안 나고. 근데 비싼데, 오늘은 아주 싱싱한 횟감인데, 다섯 마리인데, 한 마리만 빼서 횟 썰어 먹어야지. 이건 네 마리는 쪼림. 무 넣고, 감자 넣고 쪼림. 감자를 까서 밑에 까려고? 감자 썰어야지. 이렇게 이렇게 썰어 넣어. 무도 썰게. 감자보다 갈분가루가 있으니까, 위에다 올려야지 이거는. 물을 밑에 깔고? 네, 밑에서 타니까요. 물을 붓고, 좀 삶아가지고 생선을 올려야 돼. 그래서 붓고. 물을. 물을 붓고, 먼저 무랑 감자를 좀 익혀줘. 네. 한 번 끓여가지고 넣어야지. 아, 생강. 생강. 응. 생선에 생강이 들어가야지. 응. 또 마늘. 마늘을 좀 더 넣고. 응. 한 개 반 정도. 응. 숟가락. 응. 몇 일정도. 몇 일정도. 응. 조금 더 줘야지. 이 정도로. 응. 응. 그리고 이제 양념 이거 다 들어갔어. 응. 파만 넣으면 돼. 응. 다 끓고 마무리할 때 파 넣으면 돼. 아, 진간장을 넣고? 응. 그래서 이렇게 다 섞어서 미리 양념을 만드는구나. 이렇게 만들어.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. 응. 이렇게 미리 한 10분 끓였어. 응. 이걸 이렇게. 응. 이건 매장 안 따도 맛있어. 따르면 안 맛있어. 아, 조림을? 응. 와, 싱싱해 보인다. 진짜. 이거 4마리만 하고. 응. 이거는 머리를 잘라서 넣어야지. 아, 한 마리는 머리만 잘라서 넣고 나머지 회를 먹게? 응. 응. 양념을 달라요. 응. 양념. 양념. 응. 양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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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뜯고 있네. 물을 더 넣었더니 물이 너무 많다. 가만히 좀 졸여야 돼. 인자 꾸네. 간이 맞아. 이제 파 넣어. 이게 국물이 많네 이것도. 이제 끄니까 이게 얕아. 그러니까 국물도 좀 떠먹어야지. 생선인데. 찌개니까. 국물도 없잖아. 저거 썰면 이제 밥 먹어. 어깨가 맛있어. 치즈. 횟감이니까 감자하고 무가 맛있어 감자하고 무가 맛있어 무 좀 봐라 잘 먹겠습니다 감자가 나 많아? 엄마 먹어 감자가 맛있지? 무하고 감자가 맛있어 맛있겠다 감자부터 먹어봐야지 맛있어 감자가 뽀슬뽀슬맛있네 국물도 맛있다 간이 딱 맞네 맛있어 근데 조림이 이 찌개가 있는데 회까지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어야 맛있는데 맛있어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지 해 먹으니까 응 밥이 손이 안가 그래도 찌개 먹어 지금 생선 안이 딱 맞아 맛있어 밥 비벼먹어도 진짜 생선이 싱싱하네 그 생선 가게는 내가 가면 딱 보고 있어 뭐이라도 사거든 생선이 싱싱해 엄마가 온 줄 아는구나 엄마가 온 줄 아는구나 아 싱싱하다 싱싱하지 배가 다리자네 응 달아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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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졸려지 하하하하 햄쟈라 휴가호에 배가 불러 두명이 없어서 두명이 없어서 두명이 없어서 두명이 없어서 두명이 없어서 불 맛있게 먹었자구야